시에로가 온다 이제 시에로의 힘찬 질주가 시작된다 강한 차 시에로! 시에로! 당할 자 누구인가? 강한 차 시에로! 강한 차 시에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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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에로가 해냈습니다. 한국 최초 국제국민 세계 자동차 경주 우승. 우리가 타는 시에로 그 엔진 그대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. 배우 자동차 이곳 인도에서는 시에로가 생산도 되기 전에 12만 대 예약을 기록했습니다. 시에로 좋아요. 이제 시에로는 성공한 인도 사람들의 꿈이라고 합니다. 인도에서 칼 번스타인이었습니다.